일각에서는 또 한한령까지는 아직은 좀 멀었다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됐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개인 판매는 열어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고 중국에서 단체적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개인 판매, 개인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창구를 열어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한국관광공사와 중국의 트립닷컴 그룹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인 페이지, 오늘 메인 포스터가 많은 뉴스를 자극을 시켰는데요 이 그림 자체가 지금 트립닷컴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림만 보면 1970년대 그림을 올려놨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관광에 대한 부분 자체 날짜를 보더라도 7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개인적인 창구를 열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넓어지는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또 단체 관광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한국관광 가라 그렇게 이제 무책임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 창구 열렸는데 대신에 예전에 그런 한한령이 규제가 됐던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좀 커지면서 한한령이 서서히 거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올해 방한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할 가능성 있죠 사실 우리가 앞서서도 보면 2월 달에 우리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나왔었지만 무사한 됐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약했었다는 뉴스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극, 뭐랄까 이제 극비리에 극비리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취소됐다는 부분 자체는 뉴스화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적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가 여기에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이제 뺏기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해지죠 왜냐하면 위협이 되는 요소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동북아에 대한 부분에서 전초기지적인 역할을 해줘야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전초기지가 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미들 파워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런 관점을 판단을 해서 본다면 중국과에 대한 이런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안은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제 방안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또는 이런 소식들에 좀 우리 주가도 좀 들썩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한국 화장품 제조 또 코리아나 아모레지 우선주 등 화장품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님 화장품 관련 주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또는 코리아나 같은 기업들이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판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다시 한 번 더 K-콘텐츠, K-한류에 대한 열풍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드라마 제작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반등을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카지노 관련 주들이 오늘 다시 한 번 상승을 나타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것이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낙폭이 상당히 컸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냥 지금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또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반등 자체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 이것이 곧 연속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잠깐 한번 짚어본다면 상한가를 보내고 난 다음 날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소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가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연속적인 상승으로 내일도 급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한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하나만 꼬리 질문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중국 관련 수혜주, 화장품주, 엔터주, 카지노주까지 이런 주들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주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중국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 모멘텀 자체가 예전만큼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건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갑작스럽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많이 떨어졌죠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중국의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화장품을 사서 거기 안에서 유통을 했죠 다시 재판매를 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화장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림으로 그립니다 전자상거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심해졌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중국에서의 예전만큼의 판매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라는 부분을 저는 해석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투자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얻어본다면 K-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작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국가별 넷플릭스에 대한 인기 순인데요 여기에서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드라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K-컨텐츠 드라마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한안양이 해제가 되면서 한국이라는 카테고리가 다시 한 번 생겼다고 하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런 K-컨텐츠에 대한 재발견이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좀 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아시아권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있고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2억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 8억입니다 이런 국가별로 봤을 때도 인구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넷플릭스 상당 부분 공략을 하는데 특히 동남아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혜를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우리가 얼마 전에 드라마 마감을 했던 더킹 이런 드라마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졸작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더킹이라는 드라마도 넷플릭스 상에서는 거의 인기 순위의 1등, 2등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런 배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K-컨텐츠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에서도 완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에서 좀 더 밸류업이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중국 관련 주식들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저는 K-컨텐츠 관련주로 좀 더 주목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 주 지금 최대 수해주는 아무래도 K-컨텐츠 관련주가 아닌가 싶다는 그런 전망까지 좀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게요 대표님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더 깊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시나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 전이었다면 중국이 판정패 또는 KOP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주도권 자체를 미국이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 무주공산이 돼버린 상황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가 돈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양상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 자체로 봤을 때 이런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이 따라줬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적인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결국에 그냥 통과시켜버리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끌고 하더라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될 거라고 베팅을 이미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좀 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호재로 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시장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토리 관련자들이 올랐지만 다른 여태의 지수도 올랐거든요 그것은 예전만큼에 대해서 지수적인 역량은 제한적인 거고 대신에 그것을 일종의 테마성 재료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의 흐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기소 결정이 나는 이재용 부회장 오늘 반도체 장비 회사 현장을 찾았죠 어깨가 무거운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를 찾은 진짜 이유가 뭘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가 지분 91%를 보유한 계열사죠 이 세메스 이 기업의 위상은 좀 어떤가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장비 산업이라는 것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기술적인 격차고 우리나라와 이미 5년 이상 차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형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로 과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주요 기업들 4가지가 보이실 건데요 렘 리서치나 ASML이라든지 도쿄일렉트론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모프티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4가지 기업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약 65%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이 35%를 가지고 자주 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국내 기업 중에서 세계 30대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4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세메스 그리고 두 번째가 원의가이 PS 세 번째가 테스 네 번째가 PSK인데 PSK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0.9%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메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약 5% 내외예요 5% 내외 그 정도로 사실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가면 상당히 조금은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5%니까 국내 안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자금률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91%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기업만이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도 매출이 약 78% 정도가 나오는 기업이고 생산 실적을 보더라도 포토와 클린 그러면 시각공정과 포토공정에 대해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별표 3개 꼭 합니다 별표 3개요 일단은 반도체 3대 꽃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광, 식각, 박막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노광 분야는 국내에 대한 기술 수준이 10%고 거기에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0입니다 한마디로 전량 수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를 다만 우리가 식각이라는 부분 이 식각이라는 구간 자체에서는 국내에 대한 기술 수준이 약 85% 정도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약 50%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85%를 끌어올렸던 장본인이 누구냐 이게 바로 세메스입니다 세메스가 이 식각공정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식각공정 자체가 국내 기술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세메스에 대한 역량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메스 생각보다 굉장히 위상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업체들은 그냥 예사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질문도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5G 해외 수주설 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삼성전자의 5G 해외 수주설이 돌고 있는데 하반기에 전망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안테나 중계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지국보다는 안테나 중계기 안중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특히 이 안테나 관련자와 중계기 관련주 안에서도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네트워크 장비주 안에서도 오이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AS티크라든지 또는 우리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5G 장비 안에서도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안테나와 중계기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요소가 유선 네트워크 장비 쪽이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 장비 쪽이거든요 그런 무선 네트워크 장비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다 지금 5G 넘어왔는데 마저 그림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5G 관련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메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식각과 포토 공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각을 이제 우리가 노광이라고 하고 식각이라는 것을 이제 애칭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감광액이라든지 포토 마스크 그리고 벌크가스, 애칭가스 이 분야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도 여기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매수를 하고 8월 중순까지 쭉 가져가도 좀 괜찮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어차피 지금 오늘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여기서 저가를 좀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원래 5월달과 6월달 같은 경우에 테마성 재료가 움직이는 달이고 대신에 7월달과 8월달 넘어가면 그때는 기간에 대한 선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전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대표님 삼성전자나 SMS 이런 관련주 이 오너 리스크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개인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상당히 많아요 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문 경영인이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법인이라는 것이 법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그 답변으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